안녕하세요. 속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좀 시도해보는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냐? 바로 라바미3 대여 서비스입니다. 라바미3는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타인데요. 기본적으로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그런 기타로 습도관리나 온도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하이라바라는 시스템이 더해져서 이펙터, 녹음, 루프스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기타 한 대로 실현해볼 수 있는 아주 재밌고 멋진 기타였습니다. 이 기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타를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여 서비스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처음 시도해보는 그러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와 이 기타들을 사용하는 유저들과의 그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그런 서비스나 이벤트, 캠페인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공과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대여 서비스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대여되는 기타는 라바미3 36인치 모델들입니다. 대여 서비스로 진행되는 기타이기 때문에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대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통기타 이야기 홈페이지에 저희가 라바미3 렌트 상품을 이미 만들어두었습니다. 해당 상품을 이제 주문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상품을 주문해주실 때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문서에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게 될 텐데 기타를 받아보신 후에 이제 15일 동안 마음껏 기분 좋게 사용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마음껏 활용해보셨다면 안내를 통해 반납을 도와드리게 될 거고요. 반납이 완료 후에 이제 보증금의 5%를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15일 동안 사용해보시면서 이제 어떤 생활 스크래치나 자잘한 그런 흠집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손이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점 이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신 후에 이 기타를 구매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통기타 이야기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여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 해보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통기타 이야기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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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